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협력사인 폭스콘 1분기 실적은 어땠을까요? 크게 좋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순위기 전년 대비 56% 급감을 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만 시장 예상치도 훨씬 더 밑도는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1분기 순위익 같은 경우는 현재 128억 대만 달러로 전년 분기 대비 294억 5천만 달러에서 56% 극감한 수치를 보여줬고요. 시장의 예상치였던 290억 달러보다도 훨씬 밑도는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로는 투자가 굉장히 부진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일본의 제조업체인 샤프 지붕과 관련해서 현재 173억 대만 달러의 감가상각이 결과적으로는 대규모 손실 원인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폭스콘의 회장도 앞으로 투자사업과 관리에서 추가적인 관리와 노력을 더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쪽뿐만 아니라 재고 쪽에서도 손실이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폭스콘의 최고 재무책임자 같은 경우는 재고 소준이 평균보다는 높았다라고 인정하면서 앞으로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서 2분기에는 보다 개선된 실적을 보여주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파운드리 SMIC도 암울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습니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가 1분기 순이익이 48% 급감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매출은 14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20%가 하락했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는 매출보다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48% 하락하면서 2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훨씬 더 웃돈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시장의 전망치는 1억 7천만 달러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국은 SMIC를 비롯해 자국의 반도체 기업들에게 지속적인 전폭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190개 상장사에게 2조 원 이상의 보조금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미국이 중국 반도체를 본격적으로 규제함에 따라서 중국도 이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자국 안에서 지속적인 보조금 투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사들의 움직임 앞으로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피스리도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앞선 투 기업보다는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실적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했습니다. 테피스린 대표적으로 이렇게 3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코치와 케이티 스페이드 그리고 스튜어트 와이트먼이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분기 주당 순이익은 0.78달러로 전년 대비는 70% 가까이 올라준 모습이고요. 시장의 전망치가 0.6달러였기 때문에 전망치보다도 30% 상해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분기 매출을 놓고 봤을 때도 15억 950만 달러로 전년 대비는 5% 상승해 준 모습이고요. 매출 또한 시장의 전망치를 4% 웃도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좋은 실적 발표 이후에 테피스트리 어제 장 마감은 8% 오른 40달러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제 미증시에서는 은행 리스크발 위험도가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은행 위기가 다시 오나 팩웨스트가 급락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퍼스트 리퍼블릭 다음 타자로 뒤목이 됐던 팩웨스트 벤코프가 휘청이면서 어제 은행주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페가스가 어제 SEC에 낸 공시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동안 예금이 9.5%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소식 발표 이후로 또 다른 뱅크런으로는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거세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한 달 전만 해도 총 예금이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 한 달 반 만에 굉장히 상반된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해당 소식으로 팩웨스트는 장중해 22% 오늘 급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해당 소식으로 다른 지역 은행주들도 약세로 마감이 됐던 하루였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이은주였습니다.